지금 12시 넘었어요. 제가 찍을게요. 제가 찍으면 되잖아요. 올려두고 간 디자인은 보셨어요? 뭐 어쩌라고. 아주 유능한 과장님이 새로 오셨어요. 소문은 이미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네, 맞습니다. 저는 낙하산 맞고요. 과장님이 내 자리 뺏었잖아요. 회사에서는 싸우고 퇴근하면 화해하고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. 완벽한 한 쌍이잖아. 디자인 회사에서 네 꺼낼 거가 어딨어. 그게 무슨 거지 같은 소리야. 아 맞지도 않아요. 다 좋아요. 그거 얼마 안 가는데. 나 지금 이상해? 뭐 못 보던 네 모습이 좋아. 이상할 건 보여.